군대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덮고 감추고 또 숨기는 데 급급한 군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대책과 지침은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 근무하던 오모 대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관인 노모 소령이 성추행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수개월간 가혹 행위를 가한 겁니다.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여군들의 보편적인 생활입니까? 4년 뒤인 2017년에는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여군대위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나왔지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은 애초에 원치 않는 회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신고를 방해할 수 없고 신고가 접수되면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는 가해자를 바로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까지 도입됐습니다. 그 전부터 성추행이라든지 성군기 관련해서는 온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기존의 그런 스탠스를 유지한 가운데 보다 강경하게. 문제는 지침 따로, 현장 따로라는 겁니다. 성군기가 논란이 되고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지침을 강화했지만 잘못된 군 문화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2차 가해를 하고 있으면 이 지침이란 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침을 아무리 만들어보았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어제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단체에서는 2차 가해가 뭔지도 모르는 군 간부들이 상당수라는 증언이 있다면서 바닥 수준인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